안녕하세요. 이번 세순교회 30주년 기념 이스라엘 학술 탐사 참여하게 된 김두기 집사입니다. 우선 이 학술 탐사 참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하나님만큼이나 아니면 조금 덜 소중하지만 아내에게 감사합니다. 처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사랑하는 우리 인도네시아 팀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막혔던 선교회 흐름에 동참하고자 참여했고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뜨뜻미지근했던 신앙의 돌파구가 필요해서 이스라엘 학술 탐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기대했건 간에 지금 한 반 정도 지났는데요. 그거보다 10배, 20배, 30배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있습니다. 정말 영적 흐름이 있는 이 땅이고 또 이곳에서 드리는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, 찬양,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보았던 그런 지리적 이름들 역사적인, 정말 역사에서 역사 안에 있었던 주 예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탐방에 대해서 정말 매일매일 매순간순간 감탄하고 있습니다. 내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 홍경희 집 권사님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